소란님께서 그럼 또 같이 작업해보고 싶은 가수 있나요? 혹시 존디는 어때요? 존디가 누군요? 제가 존디인데 존, 존 존파크 근데 저 말고 뭐냐면 저라고 얘기해봤자 저는 왜요? 안해주실 거예요? 왜요? 다 예의로 그런 얘기는 하죠 왜요? 무슨 문제가 있는 거죠? 알았어요 그럼 저랑 또 누구? 존디랑 존디랑도 하고 존디 앤드 네 앤드 저는 심규선 언니요 I love it 진짜 너무 사랑하는 심규선 씨 네 루시아님 언제부터 심규선 씨의 음악을 좋아하셨어요? 18, 19살이었던 것 같아요 되게 오래됐네요 네 전 진짜 오래됐어요 제가 그래서 언니한테는 이렇게 SNS 메시지까지 남겼을 정도로 아 그래요? 네 저는 몰랐을 때부터 언니의 곡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네 어떤 언니의 어떤 그 음악의 어떤 면들 네 어떤 것이 그렇게 좋더라 좋은가요? 저는 루시아님의 호흡이 좋아요 호흡 그 숨소리에서부터 뭔가 말하고 있는 게 네 참 그 곡에서 말하고자 하는 마음이 느껴진달까요? 음 네 라는 게